또 다른 걸 해 볼게요. 이렇게 끓여야 되네. 컵. 여기 올려다 놨어요. 아, 이거 쳐야 돼? 거품 올라오게. 너무 많이 부었대. 오히려 처음 깨다 잘 됐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마지막에. 거품이 너무 많았어. 어, 거품이 많았다. 연습 한 번 더 해 볼게요. 어, 근데... 그래, 줘. 줘, 맛있게. 아, 맛있다. 시나몬 뿌렸네. 지금 방금 한 건데 얘보다 더 안 뜨겁다? 우유를 제가 덜 데편나 봐요. 좀 뜨거운 게 난 것 같아. 뜨겁게. 야, 다시 또 여기 이렇게 또. 지걸.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오십시오. 와이올랜. 안녕, 안녕하세요. 아우, 커피 냄새가 아주 그냥. 그치, 너무 좋지? 커피 냄새 나니까. 커피가 기가 막혀요, 커피. 커피? 배워봤어요. 오, 진짜야? 마리칼리. 아, 수혁이 진짜 그림이다. 난 진하게요. 아우, 소리. 소리 제대로다. 지금 저희도 준비하시죠. 바로 해야 되는 건가? 요리가 늘었다면서요. 한 가지 또 바꾸고 체인지했다면서요. 그래서 약간 난항이 예상되긴 하는데. 너무 나날이 너무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디저트 파이 이제. 그러니까. 사과 파이. 사과 파이 추가했어요. 사과 파이요? 오, 나무. 맛있어. 아니, 일단은 장훈과 뭔가 좀 멋있어진 것 같은데, 스타일이? 그러니까. 모자는 안 썼구나, 모자는. 이제 곧 바뀝니다. 세팅된 모습이야. 너무 오랜만이야. 야, 이제 오면서 설렘이 컸거든? 사실 진짜 우리 이제 팀들 만난다니 설렘이 컸는데. 그렇죠. 막상 또 가게 들어오니까 또 야, 이거 또 잘할 수 있을까 생각 드네요. 압박감이. 압박감이 있어. 없지 않더라고. 그러니까요. 좀 나았어요? 아니,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가. 저 그 라테 아트를 배워왔는데요. 라테 아트? 아트? 아트를 배웠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서. 대박. 세종이가 하는 일이 많은데 시간이 될까, 과연? 그래서 지금 손에 익으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얘가 어울린다, 얘가. 아, 근데 너무. 너무 치기다, 쟤네. 커피 프린스인데 딱. 아, 여기 있다. 엄마가 있어요. 커피 한 10잔 마시겠네, 오늘. 시식해서 서로 한번 저희도. 저희도 사과파이를 한번 기려볼게. 사과파이. 사과파이 너무 맛있겠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그러면 묵고기로 가져올 걸 it. 지효아, 이게 하트니? 어? 허트야? 묵고기 아니야? 처음에는 이게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게 뭐? 지효아.. 이건 고래야, 고래. 이거는 추상화야, 추상화. 이 utility 중에! 너만 알고 있었는데 이걸 뭘 표현하는지. 구중이 설명하지 마!